오늘 영상 카메라에요 소고기는? 여러분 솔직히 이게 진짜 치아가 많이 올리네요 진짜 작군요 근데 맛있어 왜냐? 아침이거든요 여러분 재료로 해주실게요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좋아요 실천 정말 남기죠 배터리 전원 부족 뭐 보라는 거야? 아 귀여워 뭐 할까요? 이사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오리는 너무 가까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오리는에서 김지웅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체로 여행을 보는 씬을 찍으러 은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죠?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낚시그랫을 찍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? 아 그 얘기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 아니에요 그 또 봐요 선생님 아 최영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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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끌리기 까끌리기 까끌 사실 제가 요즘 촬영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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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작기